신세대 트로트 가스입니다. 영성민이 부릅니다. 숭구리 강당 도둑사산들 이들하고 순간들 못하고 시에서 내 몸을 볼수록 시려워져 그들 중에서 친구들과 술을 담기 부려 슬슬 살았다 기쁨에 비해 남고 싶은 마음이 이제부터는 다시 신세대에 지금부터는 수아 전화 순간나 순간나 전화하며 순간나 순간나 다연하게 돼 순간나 순간나 강당한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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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